4. 상추를 선체 선수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서 공을 보내줬어요. 오늘 바르기 좋았던 이유경 선수. 쥐들려치기 무난한 각도고요. 포지션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실수가 없네요. 그런데 내 공이 좀 안 좋은 위치에 서버렸어요. 핑크샷을 쳐야 될 것 같은데요.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. 점수는 5대3. 아마도 스리뱅크 선택을 할 것 같고요. 스리뱅크 갑니다. 파랑공. 들어갔어요. 뱅크샷 성공. 멋진 뱅크샷 터졌습니다. 엄지척. 산체스 선수의 팬분들 워낙 많잖아요. 이 팬분들이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1라운드 때도 그렇고 개인 리그도 그렇고 언제 폭발을 할 건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산체스 선수가 지든 이기든 돌아온 것 같아요. 우리가 알고 있던 산체스입니다. 당구로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사네요.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사네요. 자 얇은 두께.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. 좋습니다. 산체스 선수가 동 하나하나 샷이 나갈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는 팀원들입니다. 뱅크샷 두 개 연속으로 터지면서 장타가 터지는 산체스. 자 외전력을 조금 죽이고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줬어요. 산체스 선수가 너무 잘 치니까요. 뱅크샷도 참 좋은데 오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공들. 밀어서 갑니다. 완벽하지가 않았네요. 조금 모자랐어요. 아 정말 멋진 공격이 나왔는데 저렇게 다이렉트 일자로 쭉쭉 들어가는 공들은 정말 잘 치는 산체스인데요. 밀어서 잘 돌려놨는데요. 마지막에 가서 아 조금 모자랐어요. 흘러나가는군요. 그 산체스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